안전한 공간은? 지금은 조금 하게 돼서 좀 얼쩍쩍한 것 같아요. 오늘 하루가 정말 길었는데 전반 나이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2분 8호 잘 막았다 생각했고 후반만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기랑 격을 고기를 하게 되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렸었지만 그래도 캐디오빠가 계속 외치던 게 I can do it, just do it 이라고 계속 외치고 오빠가 말도 크게 크게 조금 단단하게 하라고 해갖고 그런 에너지가 조금 저한테 좋게 작용해서 마무리를 좀 훌륭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요즘에 어떤 스코어를 치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냥 그랬다면 올해는 어떤 스코어를 조금 더 목표를 잡고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그래서 막바지에 조금 집중력이 강해지는 것도 있고 만약에 절 성취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조금 있지 않나요 제가 좀 안정적인 골프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그린을 치는 그 GIR이라고 그게 높아져야 이제 좀 더 안정적이게 매번 코스를 나갔을 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목표들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제 바람이지만 상반기에 2승을 하면 어머니에게 시계를 산다든가 이런 그걸 한 건 약속도 있어요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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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